1.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며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 항상 무엇인가 빗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대화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되었는데 그 대화를 보면 역시 베드로답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인 증인의 사명 즉 사도의 사명을 맡기시려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도활하셔서 육체가 아닌 완전한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지목하여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지어주신 베드로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원래 이 사람의 본명이 시몬아 하고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그의 본 이름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따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흔히 있는 이름인데 우리말로 하면 영수, 철수와 같이 흔히 들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개발하리라 이 개발하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으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아람어로 개발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람어는 지금으로 보면 갈릴리 사투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섞어서 사용하셨습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대제사장들, 바리세인들, 지식층들이 사용했고 아람어는 주로 갈릴리 사람들, 못 배운 천민들이 사용했던 사투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섞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은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세인들을 상대할 뿐만 아니라 못 배우고 무식한 천민들까지도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람어를 사용하셨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셨죠. 개발하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으로 그러면 베드로, 베드로라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고 로마가 사용하는 헬라오, 즉 그리스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람어인 개바, 반석이라는 단어를 헬라오로 말하면 베드로, 발음 그대로 하면 페트로스입니다. 베드로라고 이름할 수 있는데 역시 그 뜻이 반석, 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원래 유대인의 이름인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헬라식으로 베드로라고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구원사역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헬라인, 로마인, 즉 세상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의 공용어인 헬라오, 이름인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계 공용어를 영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당시는 헬라오가 그리스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어가 세계의 공용어에 있었는데 그때 로마 제국이 헬라오, 그리스어를 온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오식 단어인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용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모든 인류를 다시 예수 믿음 위에 하나로 묶어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샀던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탑이 무너져버렸죠. 그 바벨탑은 우상숭배를 위해서 쌓았는데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각각 사람들의 언어가 다 갈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니까 세계 만방으로 사람들이 흩어졌죠.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모든 열국들을 다시 모으는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로 한 교회로 다시 모이게 된다. 이런 영적 원리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라는 헬라식 이름과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주시는데 이 신앙 고백은 모든 세계 사람, 모든 민족, 열방들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그래서 그 열방들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채라, 양을 먹이라고 하신 말씀은 베드로 한 사람, 베드로를 지명해서 네가 그렇게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진 모든 부른받은 자들, 택한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두들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베드로의 수장권 주장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교회의 열쇠를 막히셨다.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베드로 한 사람이 모든 교회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누구냐? 카톨릭 교황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지막 갈릴리 바다에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 원래 시몬,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아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시고 왜 마지막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셨을 때는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시몬아 이런 식으로 부르셨을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지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했지만 물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아직 행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름인 시몬,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베드로가 아직 시몬의 상태, 과거 시몬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받기 전이므로 예수님이 마지막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서 질문한 그때까지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호탕하고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의리 있는 사나이였어요. 다시 말하면 의리의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순수한 의리를 보시고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즉시 대답했어요. 주여 그러하였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즉시 즉답을 하는 모양새는 베드로의 성격과 딱 맞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머뭇거리거나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즉시 무슨 대답이든지 즉시 대답했어요. 그래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했죠. 그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했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 물으시니까 똑같이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더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주님은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즉흥적으로 곧바로 대답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반복되는 세 번째 질문에는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근심 많은 투로 그렇게 말했어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조금 대답이 미지근했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이 예수님은 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베드로가 행동하고 말했던 것을 보면 막 지멋대로 해요. 그래서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이것은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어떤 열정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녔지만 늙어서는 이후로부터는 네가 스스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팔을 벌려서 다른 사람이 이끄는 대로 남이 이끄는 대로 원치 않은 곳으로 그런 얘가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복음의 증인이 되고 마지막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솔직히 예수님 믿는 것이 내 뜻대로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예수 믿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죠. 물론 어떤 때는 기쁨으로 즐겁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하신 이 내용을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원어를 보면 좀 이상하고 어색합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이 맞지 않아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헬라어 원어로 하면 아가파스메. 그렇게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필로세. 다시 말하면 단어를 바꿔서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진실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예, 제가 당신을 친구로서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이 뭔가가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진정성 있고 강력한 연대적인 사랑. 마지막까지 생명을 함께하는 그런 완전히 결합된 사랑을 원했는데 베드로는 좀 느슨하게 친화적인 우정으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못하지만 제가 주님을 그저 친구로서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가파오, 예수님이 물으신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은 사명적 사랑, 즉 목숨을 내놓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증거하는 선택적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반면에 베드로는 필레오, 다시 말하면 애정적인 사랑, 친구의 우정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저 친구의 의리 정도로 대답을 했다.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아가파오, 너 진정으로 목숨을 내놓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의미를 몰라서 그렇게 다른 대답을 했을까요? 주님은 두 번째 다시 똑같이 아가파스메라고 하시고 그리스도적, 순교적, 선택적 사랑으로 부르셨지만 베드로는 역시 필레오의 사랑, 스승과 제자의 우정, 의리적인 사랑으로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는 두 번째 예수님의 아가파스메의 질문에 주께서는 아시지만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지 않잖아요. 그래도 의리는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물으셨습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필레이스메, 베드로가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한 그 의미와 똑같은 동사를 가지고 필레이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그래, 목숨을 걸고 순교자적인 사랑을 할 수 없지만 스승과 제자로서 의리와 도리를 지키겠느냐? 이렇게 한 단계 낮춰서 물어봤죠. 베드로는 너무나 당황해서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주님이 나 아시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면서 왜 물어보십니까?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장담하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예수님 대신 죽겠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하고 큰소리 뻥뻥 쳤는데 결국 예수님이 그 무지목매한 폭도들에게 잡혔을 때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죠.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내가 앞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예, 제가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상태와 똑같은 열정으로 그러한 흥분함으로 예, 제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겠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스스로 의문을 가졌다.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쌓은 3년의 사제지간의 정을 생각해서 의리는 지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잊지는 않을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난다고 해도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다면 내가 다시 그와의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 감히 장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순교자적, 선택적, 무조건적 사랑을 원하셨지만 결국 친구의 우정도 지키지 못한 자신이 예수님을 아가파오세 당신을 순교자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었다고 말해요. 자신이 없었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받으시고 세 번째 질문에서는 그래, 내가 지금은 나의 증인으로서 목숨을 걸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필레오세 우정으로라도 의리를 지켜다오. 사제지간의 우정이라도 지켜다오. 이렇게 대화를 맺으셨죠. 인간의 노력이나 생각, 결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를 엄청 해서 사십을 금식기도 그리고 또 작전기도 새벽기도 하면서 주님 당장 공상당이 쳐들어와서 총을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나 예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떳떳하게 장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 그때 가봐야 알죠. 제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다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베드로가 솔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베드로가 거기서도 만약에 다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제가 주님을 막아드릴게요. 이렇게 말했다면 베드로는 위선자예요. 오히려 할 수 없어요. 저는 그저 예수님을 기억하기만 할게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남겨둘게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오히려 베드로가 솔직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순교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키지 못하고 깰 때가 많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지키지도 못할 사랑을 장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교회를 위탁하셨어요. 그 양은 장차올 그리스도의 사람들 즉 하나님이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장차 세워질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책임지고 세워나갈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주님과의 의리는 지키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부족하지만 힘을 다해서 제가 주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 없고 확신 없는 베드로를 받으셔서 보금의 사도로 순교의 제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러라. 그러면 그렇게 자신이 없고 대제사장들의 위협 앞에서 순식간에 흔들린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어떻게 보금의 증인이 되었고 어떻게 마지막 순교자가 될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탁하신 성령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금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필레오 그저 우정의 사랑으로밖에 대답할 수 없었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목숨을 걸고 순교자적인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나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역사심으로 행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열방으로 보금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게 했고 그리고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순교적이며 선택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보금을 위한 거룩한 재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받았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선교사로 떠나는 그런 분들에게도 물어보면 당신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그러면 100%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저 노력해 볼게요. 그런데 정말 순교의 자리, 희생의 자리에 들어간다면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정으로 내 목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가라사대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인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지고지순한 거룩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도 않은 자들이 박여적이고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행하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평생 행상을 해서 돈을 모아온 촌부가 몇 억을 어디에 기부했다. 또 성탄절 때마다 몇 천만 원씩 불우 이웃을 위해서 기부했다. 이런 뉴스가 가끔 나오죠. 과연 우리 그리시도인들 중에서 평범한 그리시도인들 중에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쩌면 그분들이 숨은 그리시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죠. 대부분 그러한 박여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실천하는 박여정신 박여적인 사랑도 훌륭하지만 우리 주님은 더 큰 사랑은 성령을 받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리시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그리시도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를 나무라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그리시도인들이 불우이웃을 돕는 것보다도 교회 헌금하는 것이 더 복되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부어드린 것은 자신의 모든 삶 전체를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돈이 많고 값지고 가격이 많이 나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은 향유는 장차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드려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이 마리아의 향유처럼 온 세상에 증거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마리아의 향유를 교회에다가 헌금을 바치는 비유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시도인들의 삶은 오직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 예수님의 보혈과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중심으로 되어져야 된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시도의 믿음과 십자가의 도 그리고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중심으로 우리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시도인들이 나 중심, 자기 중심, 자아 중심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시도 중심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삶의 능력이며 세상의 죄와 탐욕과 마귀의 계락을 이기고 파하는 강력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